도심에 방치된 빈집, 줄어드는 수세지만 아직 꽤 됩니다. 농어촌 지역을 제외하고도 1650호 정도 되는데요. 경유도가 빈집을 주차장과 아동돌봄센터 등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도민 안정과 도시 미건 개선을 위한 겁니다. 이스빌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주차장. 방치된 빈집 두 곳을 철거하고 만든 무료 주차장입니다. 좁긴 하지만 한 곳당 3, 4대 정도는 될 수 있습니다. 차로 약 5분 거리에 동두천시 큰시장 등 상권이 위치해 주차난이 심했습니다. 또 일방통행도로라 주차와 통행이 불편하고 빈집이 위험해 보인다는 민원도 찾았습니다. 이에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었더니 민원이 전보다 줄었습니다. 주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기화가 떨어질 것 같다. 아무래도 빈집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빈집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밤에 볼일을 보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래된 지붕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주민들 걱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이 집의 기화장들이 떨어졌었죠. 많이 위험했죠. 이 동네로 다 흔집들이 있어가지고. 빈집 두 곳을 철거한 약 600제곱미터의 부지. 이곳은 경기도가 부지를 매입했고 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아동돌봄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3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돌봄센터, 3층은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구상.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이용되거나 노후된 벽이나 지붕이 무너지는 등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도민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나선 겁니다.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정비해산을 지원해 정비하거나 도가 매입해 도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빈집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범죄 안전사고 등 우려들이 많거든요. 그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빈집들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곳, 보수지원 46곳, 울타리 설치지원 51곳 등 총 203곳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59곳을 선정해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